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인, 능욕,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천 명 넘게 참여하고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개별 대화방이 열려 있습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지인의 신상을 올려 서로 아는 사람을 찾은 뒤 별도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 공유하는 식입니다. 특정 개인의 불법 합성물이 다량으로 제작되면 개인별 대화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드러났던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가 지역과 학교, 나이별 체계화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타깃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존하는 10대의 어떤 아동 청소년이라면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초 이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나도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성물 제작 유포자에 대한 추적에 힘쓰는 한편,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열한뉴스TV 방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발인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함께 숨진 예비 부부의 합동연결식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호텔 입구 한편에 놓인 작은 국화꽃다발. 화재로 숨진 희생자 수만큼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희생자 5명의 발인식이 엄수된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내년 초 결혼을 앞뒀던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두 유가족들은 영정사진 대신 생전에 찍어둔 결혼사진을 걸고 조의금도 받지 않은 채 합동연결식을 가지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화재 당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며 마지막 문자를 보낸 20대 청년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청년은 소방선착대가 도착한 지 14분이 지난 오후 7시 57분. 모텔에 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는 문자에 이어 부모와 동생의 미안하고 사랑해라는 연락을 끝으로 싸늘한 죽음이 돼 돌아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생일을 아들 장례식장에서 보낼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쏟아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희생자 7명이 모두 영면에 든 가운데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의 실제 업주와 명의상 업주가 달라 2명 모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5월 해당 호텔에 대한 소방조사 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기가 호텔 내부 전체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객실 출입문에 자동 닫힘 장치인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810호 투숙객의 객실 내 에어컨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19살 소년은 이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됐습니다. 28살에 결혼을 하고 싶고 30살 아내는 아이도 낳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친구와 운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소년은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인 위험운전 치사장죄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A씨의 술타기 행위와 경찰의 초동사 부실로 제대로 된 음주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혼자서 체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듣고 그를 혼자 병원으로 보냈는데 정작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사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사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술을 사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또한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유족은 낮은 구형량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